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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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둘다 모두 집중 곧 판결이 나니까 잠시 대기해 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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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힘들지 나는 누나 믿어 곧 풀려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고마워 리우 나 아 정말 배고픈데 여기 아무것도 안 좋아 대접이 무슨 이런 식이야 나쁘지 않네 음식 그런 게 어딨어 이거 받고 간식 가져와 맛있는 걸로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혹시 수감자도 간식 아 아 안녕하시피 진심이 2 앗 4 바로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언제 오는 거야 온다 여기요 간식 나왔습니다 간식이잖아 간식이 알로아랑 니클립 뭐 금액에 맞게 구하기 어려운 희귀 간식들을 선별해서 왔다는데 구하기 힘들긴 한데 맛있을까 요즘이 굉장히 핫한 음식들이래 핫한 트렌드 또 못참잖아 아따가 그래 뒤처지면 안되지 먹어보겠어 안나는 어디잖아 알로에 이건 알로에 안까지는데 알로에 먹어보고 싶었잖아 아따가 아따가 알로에 먹어보자면 콧물처럼 늘어나는 알로에 즙 뭔가 미끌거리고 기분나빠 쓰다고 그래가지고 걱정했는데 전혀 쓰진 않고 그냥 미끌거리고 사각사각거리는 식감이야 우와 궁금하다 나도 먹어보고 싶다 소라 누나가 알로에를 먹고 싶어한다 음 다음은 니클립 수수깡이랑 콜라병 이 안에 음료수가 들어 있잖아 수수깡부터 먹어보면 음 사실 이것도 먹을텐데 탁 뜯어서 여기다가 빨리 태발 먹어보겠습니다 음 체리맛이잖아 우와 체리맛이래 상큼하겠다 다른색도 먹어보면 여기에 희자루 sortie 구멍이 났거든 일로 먹어보게 재밌다 옐로 아 아이씨 이건 내 못 마셔 신기하다 어떨까 궁금해 나 한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누나 누나 어 레온이다 누나 내가 급식 가져왔어 캡캡캡 우와 이게 다 뭐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 경찰한테 나오는 건데 많이 받았어 와 그렇구나 근데 너 먹기도 부족한 거 아니야 전혀 두 배로 받아왔어 캡캡캡 리오나 알로에랑 니클립이랑 그리고 우리는 특식으로 불닭볶음면도 나오지 우와 내가 궁금해하던 게 다 여깄네 알로에부터 먹어보면 누나 가시 조심해 아따가 우와 신기하다 우와 알로에 먹어 보겠습니다 우와 시원해 뭔가 공차 버블티 있잖아 그 안에 알로에를 시킬 수 있잖아 그거 같아 그 알갱이 씹는 맛이야 아삭아삭 맛있고 재밌네 캡캡캡 재밌다 다음은 니클립 이 안에 음료수가 들어있는 거야 캡캡캡 자 누난 데에다 빨대 꽂아줬어 우와 먹기 편하겠다 고마워 리오나 하나 둘 셋 하면 먹어보는 거야 캡캡캡 좋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새콤달콤해 채리맛이야 너무 맛있다 음 내 건 메론 맛 캡캡캡 아주 둘이 꼴백 싫어 죽겠네 마지막은 불닭볶음면 누나 나는 그렇게 매운 걸 즐겨 먹지 않아서 누나 먹어 정말 왜 안 먹어도 돼 어 정말이야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러는 건 아니야 절대 응 알겠어 리오나 내가 먹어볼게 우와 신난다 한 입 먹으면 야 경찰 나는 불닭볶음면 왜 안 나와 이건 경찰한테만 나오는 거야 나도 불닭볶음면 좋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좋아하는 누나랑 맛있는 거 먹기 대성공 파 zumindest 요런 누나 socio 너 너 으 너 너